안녕하세요. 요가강사 뱃살입니다. 건강함으로 한 주 잘 보내셨지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선자세에서 걷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편안히 앉아서 하는 시퀀스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수련 시작합니다. 나마스테 오늘은 편안하게 아가 자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양 무릎을 접으셔서요. 엄지발가락 붙여주시고 양 뒤꿈치 열어주시고요. 엉덩이를 뒤꿈치로 내려놓겠습니다. 편안하게 양 손도 포개서 이마나 턱에 올려놓으실 거고요. 네, 엉덩이가 뒤꿈치에 잘 닿지 않으신 분은 여기 종가리 쪽에다가 방석을 깔고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해볼게요. 턱이나 이마 다 괜찮습니다. 마셔주고 편안하게 내쉬어주세요. 내 몸을 매트에 그냥 맡긴다는 느낌으로 마셔주고 내쉬어줍니다. 내 엉덩이도, 내 발등도, 내 허리도, 어깨도, 팔도, 머리도 편안하게 콧끝으로 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주세요. 한 번 더 콧끝으로 마셔주고 편안하게 내쉬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양 손을 좀 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가 다 안 펼지신다면 팔꿈치 살짝 접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셔주고, 역시 내쉬어 드릴게요. 엉덩이를 뒤꿈치에 딱 붙인 상태에서 천천히 팔걸음으로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는 뒤꿈치에 붙여놓도록 할게요. 천천히 가실 수 있을 만큼만 무리하지 마십시오. 가신 상태에서 팔꿈치 접혀있어도 괜찮습니다. 펼실 수 있으신 분은 펼셔도 좋고요. 펼시기 힘드신 분은 접은 상태에서 편하게 마셔주고 후 내쉬면서 왼쪽 옆선이 좀 길어지고 있음을 느껴주시면 되세요. 골반서부터 어깨선까지 후 마셔주고 내쉬어 줍니다. 네, 천천히 한 손 한 손 걸음으로 오셔서요. 또 중간에서 편하게 한번 호흡해 봅니다. 마셔주고 내쉬어 주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볼게요. 편안하게 부드럽게 가주십시오. 많이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른쪽 옆 라인이 시원하게 늘어지고 있음을 늘어나고 있음을 느껴주시면 되세요. 마셔주고 편하게 내쉬어 드릴게요. 네, 천천히 또 한 걸음 한 걸음 오겠습니다. 오셔서 또 중앙에서요. 편하게 마셔주고 내쉬어 주고 턱이나 이마가 바닥에 닿지 않으셔도 되세요. 팔꿈치 적은 상태에서 그냥 편안한 호흡만 해주시면 됩니다. 척추도 편하게 펼쳐놓고 네, 한 손 한 손 조심스럽게 내 몸 쪽으로 가주와 상체를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마셔주고 내쉬어 주고 네, 천천히 다리 하나하나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푸셔서 다리를 쭉 뻗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주시고요. 무릎은 살짝 접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척추가 말리지 않은 선에서 다리를 뻗어주셔도 좋고 접어주셔도 좋으세요. 어깨가슴 살짝 열어놓으시고요. 네, 가볍게 무릎 뇨벅지 골반 고관절까지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세요. 네. 네, 무릎 살짝 접고 양손 깍지 끼셔서 머리로 쭉 어깨는 몸속에 넣어주십시오. 팔꿈치 굿해요. 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척추만 곧게 펴진다는 느낌만 느껴주시면 되세요. 주먹 쥐는 손 하늘 네, 살짝 가볍게 상체 좌우로 움직여 드리겠습니다. 마시고 손바닥 하늘로 키기를 길어져 있는 느낌 느껴보실 거고요. 내 신호흡의 뒤로 가볍게 원그려 양손을 엉덩이 귀에 두 다리 쭉 뻗어보고 척추 반듯하게 펴볼게요. 네, 엄지발가락이 툭툭 발목 한번 풀어드리고 네, 무릎 네, 고관절 어두운 시원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다리 보아서 무릎을 접었다 툭 한 번 더 접었다 툭 다시 한 번 접었다 툭 어깨도 좌우로 흔들흔들 상체도 움직여 드릴게요. 어깨를 으쓱으쓱 올려주셔도 괜찮으세요. 편하게 양 다리를 어... 네, 엉덩이보다 한 두 배 정도 넓게 벌려보시겠어요? 그 상태에서 발끝을 끌어당기고 뒤꿈치 많이 보내볼게요. 이때 내 상체 체중을 손목에 실지 않습니다. 엉덩이 발끝을 끌어당기려 놓고 열 손가락을 활짝 열어서 내 엉덩이 뒤에 가볍게 내려놓으세요. 등이 말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후 내쉬어주고 이번엔 발끝을 빨리보내 볼게요. 발등 펴서 셋 둘 하나 자, 양손 바다로 바닥지근시 밀어주시고요. 양손을 내 몸 앞으로 놓겠습니다. 놓으셔서 제가 옆선에서 보여드릴게요. 등이 이렇게 말리셨다면 내 아랫배, 윗배를 조금 더 밀어서 등을 한번 펴들고 엉덩이를 뒤로 살짝 보내주세요. 네 마시고 발끝 끌어당기는데 내가 등이 말리네 그럼 발끝 안 끌어당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 발이 새끼 발가락이나 엄지 발가락으로 기울지 않도록 발끝이 무릎을 향하도록 해드릴게요. 손끝만 닫을까요? 지문만 바닥에 닫으시고 척추 한번 펴볼게요. 후 팔꿈치를 뒤로 열지 말고 살짝 옆으로 연다는 느낌으로 상체 내려가고 마시고 올라오고 내쉬고 내려가고 마시고 올라오고 내쉬고 내려가고 한 번 더 마셔주고 내쉬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유지 셋 둘 하나 자 그 상태에서요 천천히 송구름을 해서 네 오른쪽으로 가보실 거예요. 네 이제 앞선에서 보여드릴게요. 오시면 배꼽이 오른쪽 무릎선상으로 올 수 있도록 오른쪽 무릎선상으로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갈 수 있을 만큼만 가볼게요. 네 손과 손 사이에 네 오른 다리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문만 바닥에 있어요. 손끝만 척추 펴주고 내려가고 이때 등이 말리지 않도록 10시에 아랫배가 윗배에 밀어주고 윗배가 명치끝을 밀어주고 날개뼈도 모아지지 않도록 넓게 펼쳐놓고 마시고 상체 올라오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한 번 더 마시고 내쉬어 드릴게요. 이번엔 손바닥을 바닥에 놓으시고요. 조금 더 상체와 하체와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조금씩 내려가 봅니다. 역시 호흡하면서 갈 거예요. 마셔주고 내쉴 때 내쉬는 호흡에 내 몸이 내 하체와 좀 더 가깝게 오른 다리와 좀 더 가깝게 셋 둘 넷 하나 천천히 상체에 세워 주시고요. 손끝만 바닥에 닿게 하셔서 천천히 중앙으로 또 걸어 오겠습니다. 후 걸어 오셨다면 다시 한 번 상체 기울었다가 올라오고 한 번 더 기울었다가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걸어 갈게요. 내려가셔서 천천히 내려가서 걸어가기 힘드시면 올라오셔서 걸어가셔도 좋으세요. 내 몸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이 내 왼발 바깥쪽으로 가져갔고 손과 손 사이에 왼 다리 있어요. 마셔주고 발끝 한 번 끌어 당기고 뒷꿈치 멀리 그러나 등이 말린다면 뒷꿈치 멀리 안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발끝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울지 않고 무릎선상으로 내 상체에 올라왔다가 후 기울여주고 손끝만 바닥에 놓으세요.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한 번 더 마셔주고 후 내셔줍니다. 후 내셔줍니다. 손바닥 바닥에 놓으셔서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 하체와 좀 더 가깝게 셋 가능하면 오른쪽 발끝도 기울지 않도록 합니다. 무릎선상으로 오도록 해주시고요. 마셔주고 내셔주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중앙으로 걸어오겠습니다. 후 후 자 이 상태에서도 손끝만 지문만 바닥에 놓게 해주셔서 상체 살짝 들어 올렸다가 후 한 번 더 마시고 올라와서 내쉬고 후 한 번 해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손끝으로 한 그릇 한 그릇 내 몸쪽으로 오시면서요. 등 말지 않고 척추를 하나 하나 펴서 상체 세우겠습니다. 후 잘하셨어요. 양손을 가슴 앞에서 비벼 볼게요. 열이 나도록 가슴 심장앞에서 해보겠습니다. 심장도 천해지도록 열이 나도록 비벼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코로나 빨리빨리 물러가게 해주시오. 비벼 주셔도 좋습니다. 자 손가락을 활짝 열어셔서 손바닥만 힘차게 열 번 쳐 볼게요. 심장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여덟 아홉 또 한 번 기워볼까요? 뜨끈뜨끈하시죠? 네 이 손을 내 고관절 골반에 꾹꾹 주물어주세요. 수고했구나 애썼구나 많이 힘들었지 너 건강해지라고 지금 운동했단다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 허벅지 안쪽도 꾹꾹 그리고 무릎도 따뜻하게 감싸주고 네 다리 바깥쪽도 꾹꾹 마사지 해주세요. 네 자 양손 깍지 머리 위 여깨 몸속에 넣어주고 좌우로 흔들흔들 손바닥 하늘로 쭉 뻗어보겠습니다. 팔꿈치 펼 수 있으면 조심스럽게 펴볼게요. 오른쪽으로 살짝 가보겠습니다. 셋 너무 힘들면 무릎 살짝 접으셔도 괜찮으세요. 천천히 중앙으로 가져오셨다가 살짝 기장 풀고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역시 너무 힘드시면 무릎으로 살짝 접으셔도 괜찮습니다. 셋 둘 하나 가져올게요. 양손 뒤로 가볍게 원 그려서 엉덩이 옆에 놓으시고요. 가볍게 툭툭 무릎을 접었다 펴다 하시면서 다리 가지고 오겠습니다. 후 엉덩이 뒤로 빼주시고요. 무릎부릎 무릎 보낼 수 있겠습니다. 서초 반듯하게 보겠습니다. 양손 깜짝이셔서 한번 더 키기는 길어지는 느낌. 팔 뒤로 가볍게 원 그려 오른손은 엉덩이 없어. 왼손 하늘 오른손 바닥으로 바닥을 지그시 밀고 왼쪽 뒤꿈치 바닥을 지그시 밀어서 팔꿈치 살짝 접었다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리실 거에요. 이때 복부의 힘 또 오른쪽 내 허벅지 힘으로 쭉 밀어주시고 윗등의 힘도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손목에 힘 가지 않도록 열 손가락 활짝 열어서 바닥을 밀어주고 내 복부 뒤꿈치 윗등 내 오른쪽 허벅지 무릎 바닥 밀어주면서 올려주시면 되세요. 힘드시면 살짝 팔만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쭉 뻗어놓고 팔꿈치 살짝 접었다가 마시고 후 내쉬어주고 셋 둘 하나 천천히 마시면서 아랫배 힘 주시고 내려오세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마시고 내 배꼽 등에 붙여놓고 내쉬고 올라옵니다. 하나 셋 둘 하나 천천히 뱉고 등에 붙여놓고 내려오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오른손 가져오셔서요. 어깨 가볍게 세 번 하나 둘 셋 어깨 가슴 활짝 열어놓으시고요. 자 왼손으로 오른손 끝과 손목 꾹꾹 주물러 주십시오. 액 썼다 수고했다 라고 해주시고요. 네. 자 이번에는 오른쪽 꾹꾹을 좀 펴주시고 왼무릎 접어드릴게요. 그래서 뒤꿈치는 바싹 가져오셔도 좋고요. 편하게 좀 몸에서 떼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척추가 말리지 않을 선까지만. 엉덩이를 뒤로 좀 빼줍니다. 양손 깍지 끼셔서 키 길이 길어지는 느낌. 어깨 몸속에 넣어주고 마시고 내쉬어주고 팔을 귀대로 보내주셔서요. 가볍게 원 그려서 왼손 엉덩이 옆에 다섯 손가락 활짝 열어놓으시고요. 엉덩이 옆 사선으로 놓으십시오. 오른손 끄기 옆으로 멀리. 팔꿈치 살짝 접으셨다가 엉덩이 올릴 수 없으시려도 괜찮습니다. 꼬리끼만 살짝 올린다는 느낌만 받아주셔도 괜찮아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손목 힘가지 않도록 열 손가락 활짝 열어주시고 네. 복부 윗등 뒤꿈치 네. 왼쪽 다리 힘지그시 눌러주시면서 올라올게요. 마셔주고 후 내쉬어주고 셋. 배꼽 등에 붙여놓고 둘. 하나. 천천히 내려옵니다. 잘하셨어요. 한번 대해보겠습니다. 쭉 뻗었다가 마시고 후 내쉬어주고 셋. 둘. 하나. 천천히 배꼽 등에 붙여주고 내려옵니다. 후 잘하셨어요. 네. 왼손 무릎에 가져오시고요. 어깨 시원하게 세워. 하나. 후. 둘. 후. 셋. 후. 셋. 후. 하나. 후. 둘. 후. 셋. 후. 어깨 가슴 알짝 열어놓으시고요.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왼쪽 손 끝부터 손목 꾹꾹 눌러주십시오. 수고했구나. 애썼구나. 우리 아프지 말자. 네. 자 그대로 왼손도 왼팔도 뻗어들겠습니다. 가볍게 툴툴툴툴툴. 중앙으로 가져올게요. 엉덩이 좀 뒤로 빼주시고요. 어깨가 활짝 열고 무릎 살짝 접으셔도 괜찮아요. 척추를 반듯하게. 네. 하나. 위에 올리셨다가 더이소. 뽀뽀하셔도 좋고요. 어깨 으쓱 올렸다가 시원하게 더이소. 한 번 더 으쓱 올리셨다가 더이소. 자 가볍게 무릎 접고 팔도 멀리 보냈다가 우리 그네 타기 지난 시간에 했죠? 이거 한 번 다섯 번 해볼 겁니다. 가슴도 여러분 다섯 번 해보실 거예요. 자 엉덩이 등으로 빼고 등이 말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열 손가락 활짝 열어서 가시고 내려올 때는 넘지 말아 주먹 쥐시고 팔꿈치를 내 몸 스쳐서 머리 보내줍니다. 어깨 너무 힘주지 않고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빠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준비 되셨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슴 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하. 후. 양 무릎 접고 양손 깍지 머리 윗. 마셔주고. 내쉬어 주세요. 가볍게 몸 좌우로. 후. 네. 손바닥 하늘로 뒤로 가볍게 원 그려서 내려오겠습니다. 네. 양 무릎 접으시고 척추 반대하게 써주시고 골반도 살짝 열어놓겠습니다. 코끝으로 마셔주고, 코끝으로 내셔줍니다. 입으로 내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척추 곧게 펴주고, 어깨가슴 열려있는 상태. 코끝으로 마셔주고, 편하게 내셔줍니다. 사슴 앞에 살짝, 머리 위 손등. 큰 바구니를 만들어볼까요? 바구니에 맑은 에너지를 가득 담아서 나에게 선물합니다. 다시 한 번 손등. 이번에는 예쁜 단어들을 담아볼까요? 사랑, 행복, 설레임, 꽃향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라마스테